자 여섯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놀랄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놀랄만한 주제 제목에 나와있죠 짧고 임팩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하면 뭡니까 호봉이죠 호봉 근데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까 아주 놀라운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무원은 호봉제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제가 제목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정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2019년도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공무원 호봉제 언젠가는 폐지되고 직무급제로 바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나 못 미루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유튜브 검색해서 검색해보니까 제목이 뭐냐 하면 공무원의 직무급제 도입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이 주제입니다 이게 2019년 5월 26일이라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3년 뒤죠 2022년 2년하고 반 지나고 나니까 오늘 뉴스 기사 얘기 나오는 거에요 네 공무원에 들어가는 각종 세금이나 복지를 줄이겠다 그렇기 위해서 네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호봉제를 진무급제와 성과여봉제로 바꾸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기사에 아마 이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공무원 카페라든지 공무원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근간을 흔드는 내용입니다. 근간을 흔드는 조직이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불안이 떨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 하나 바라보는 게 요거란 말이야. 많은 분들이 공무원에 목을 매고 장점이라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호봉제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바로 없애기 힘들겠지만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방송에서 누차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기장사실화될 거라고는 이렇게 빨리 될 거라는 생각 못했습니다.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공무원의 호봉제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 사실 공무원 호봉제에서 불만을 안 가진 사람들은 공무원 말고는 없습니다. 장군감님 공무원 호봉제에서 불만을 안 가진 사람은 공무원 말고는 없어요. 현직 공무원 말고는 없어. 공무원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연호를 보더라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난 5년간은 공무원 대량 채용을 하면서 공무원 이미지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세금 부담이 심해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에 더 많이 뛰어들어서 더 많이 뛰어들어서 수많은 고시 낭이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무원에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호봉제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호봉제 정말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일을 못해도 되거든. 일을 잘하고 못하건 간에 그냥 시간만 차면 올라가는 게 뭡니까. 공무원 월급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 월급을 이제 일 못하면 안 주겠다는 거죠. 일 못하면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차등해서 주겠다는 거죠. 이제 공무원들도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따지겠다는 겁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을 못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원래 사기업만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사기업만 그런데 공무원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 이게 잘 시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게 분명히 단점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 성과를 이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책정하기 힘들어요. 사기업도처럼 왜냐하면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단기순이익 영업이익 사무기 수익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재무제표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의료가 되는 게 도대체 공무원들의 어떤 자기나 성과를 어떻게 배겠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기업은 너무나 정확하게 배겠지잖아요. 공무원은 재무제표가 없으니까 어떤 걸 가지고 성과를 평가할지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성과로 가게 되면 그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못하는 사람은 적게 주고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구급이라 하더라도 같은 똑같은 위치를 하더라도 급여가 달라지는 거죠.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돈은 적게 받는 거죠. 적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도 편하게 눌러 앉겠다. 일 안 하고 편하게 가겠다는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진무급제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진무급제 진무급제를 좀 궁금해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아마 진무급제 무슨 말이야? 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무급제가 뭐냐 하면 직업이라는 게 공무원의 어떤 직렬별 등급을 1급부터 7급까지 나누겠다는 거예요. 급수가 낮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거야. 이게 보면 1급부터 7급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1급은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은 직무로서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유체노동을 수행하는 단순 직무 아마 1급은 환경미화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미화원 근데 환경미화원은 원래 원래 그 월급을 많이 받는 구조가 뭐 호봉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원래 환경미화원은 이제 특근, 야간 위험수당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미화원은 솔직히 1급 된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겁니다. 어차피 이분들은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위헌 업무를 하는 분이고 뭐 주야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잖아요. 갖가지 수당들은 아마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야. 2급 직무 2급이 뭐냐 하면 비교적 간단한 행정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현장에서 안내, 홍보, 경비 등 대민 서비스를 수행하는 직무 여러분 제가 말씀한 제가 말씀을 드린 2급 직무가 뭡니까? 2급 직무가 뭐예요? 비교적 간단한 행정처리 업무 하는 거고 안내, 홍보, 경비, 대민 서비스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제가 전에 그런 말을 했죠. 지물등급으로 바뀌면 가장 피보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일반 행정입니다. 일반 행정 행정 업무를 하는 거에요. 특히 일반 행정이 조직에서 가장 커요. 공무원 조직에서 올등하게 크고 힘도 제일 셉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가장 피보일 수 있는 조직이 가장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불이익을 받는 게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제가 아까 2급 직무가 여기는 들어가는 거에요. 그럼 상급 볼게요. 상급은 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는 종합적인 시설관리직종에 종사하는 기술 업무 종사자 중 비교적 경미한 기술을 처리하는 직무 아마 시설직 시설관리직군이 되겠죠. 공무직이나 4급 직무 종합적인 시설관리직종으로 기술분야 부서원을 지휘관리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직무 이건 아마 주임 정도 되겠죠. 5급 직무 종합적인 시설관리직종에 종사하는 기술로무 종사자 중 부서원을 지휘관리하는 중급 기술자 수준의 직무 팀장 환경미화 업무를 총괄기획관리하는 책임자급 수준의 직무 이것도 부자 6급 직무 부터 이제 관리자 직군이야 물론 이게 이게 공기업 기준이거든요. 공기업 공기업 기준데 공무원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급수가 낮을수록 안 좋은 거야. 급수가 낮을수록 근데 급수가 낮은 일이 그런 거야. 전문적이지 않은 거 행정직의 가장 단점점이 하나가 자 행정직의 가장 단점점이 하나가 일이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행정직 직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 인정이 안 되죠. 위험성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직무급제로 갔을 경우에 혜택을 받겠습니까? 혜택을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자신이 아닌 일이 전문적이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전문직은요. 어느 한 바트를 더 맡아서 하는 거야. 근데 행정직이라는 게 이것 좀 하다가 딴 데 가서 또 새로 배우고 이거 하고 이거 하다가 또 다른 거 하고 이런 식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직이라는 게 비교적 간단한 일은 중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지무급제 보면 등급이 낮은 게 봐봐 단순하고 전문적이지 않고 기술이 아니고 위험하지 않은 거 행정직 2호서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불이익을 받겠죠. 많이 받겠죠. 오히려 경찰 소방은 지무급제 바뀐다고 해서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소방은 이게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왜냐? 전문적이거든. 불을 끄 화재를 진압하고 범위를 체포하고 총기 사용하는 게 전문적입니까? 기술 인정됩니다. 수갑 착용하거나 체포하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위험성 있습니다. 불 끄다가 연기 마셔서 죽을 수 있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범인 잡다가 칼마셔서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업무의 난이도와 위험성에 따라서 숙련도에 따라서 위험하고 숙련도가 있고 전문적인 건 급수가 높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급수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바뀌게 되면 바뀌게 된다면 내년부터 일행TO는 급격하게 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뉴스 기사를 봤을 때 확실하진 않지만 기사의 골자 내용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행정직을 조직했다는 거예요. 작은 정부라고 하잖아요. 작은 정부를 하는 것도 행정기간이 행정기간이 너무 조직이 커버리다 보니까 5년 사이에 많이 뽑았죠. 뽑다 보니까 지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확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 안 하고 농땡이 피우는 직원들 많을 거 아니에요. 행정직군에서도 물론 모른 직원이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단들은 일을 빡세게 하지만 왜 보면 좀 5급 6급 이렇게 달고 20년 이상 일하신 분들은 보면 일 안 하잖아 거의 망고땡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겠다는 거죠. 성과 안 내면 너희도 국물도 없어. 그리고 이제부터 일반 행정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올해도 힘들지만 내년부터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올해도 사람이 적었단 말이에요. 일반 행정은. 근데 내년에는 사람이 더 적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내년에 기념일이 세 자리에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자 올해 9까지 9급 일반 행정 경쟁률이 몇 명이었더라? 93.9 대 1이었어요. 9 대 1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아마 교육 행정도 인원이 많이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 행정. 그러니까 공무원 인원을 감축한다고 소방이나 경찰은 건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경찰, 소방, 교정은 인력이 많이 부족해. 그쪽은 어떻게 채우겠지만 그 외의 부서는 내가 봤을 때는 자를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정무라는 게 뭔데요? 그 정무요직에서 일하고 어떤 나라의 어떤 지자체라든지 그런 관리적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몸집을 불리겠다는 겁니까? 줄이겠다는 거예요. 줄이겠다는 거예요. 오래만 하더라도 경영일이 93.9 대 1 인데 내년에는 인원은 쭌데 인원은 쭈는데 어차피 공부하는 사람 그래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팍 터지는 겁니다. 지금도 거의 세자리 수인데 내년에는 그냥 안 봐도 세자리 수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만약에 공부해가지고 안 되면 진짜 내년에 진짜 해게 트입니다. 일반 행정 그리고 교육 행정 응시자들은 올해 합격하지 못할 시 내년에는 정말 해게 되어올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가장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기분이 나쁠 사람들은 지금 일반 행정이나 교육 행정을 준비하는 사람들 임용국이 준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누가 가장 기분이 나쁠까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 저도 곰곰이 생각했어요. 경찰이나 소방은 아닐 거예요. 행정기관이 아니잖아. 권력기관이죠. 사실 이거는 모든 공무원의 모든 공무원의 어떤 몸축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쓸데없는 돈이 많이 나오고 너무 덩어리가 크고 몇 년 사이에 사람 너무 많이 뽑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올해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내년에는 답이 없어요. 진짜. 내가 봤을 때 정말 답이 없을 거야. 지금도 인원이 정말 적거든요. 정말 토 나올 정도로 적단 말이야. 그런데 응시자들은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내년은 이것보다 더 적게 나오는데 인원수는 더 많을 수 있는 거야. 시험을 보려는 인원수는. 그래서 올해 무조건 붙어야 됩니다. 내년까지 이거 돌리면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여섯 번째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에 큰 기대 가지면 안 됩니다. 아마 내가 봤을 때 내년부터는 아마 공무원 시험 접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도 남아있겠죠. 이미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큰 기대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대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금도 못 받을 수도 있고 호봉제도 이제 없어지고 이제 시간 지나면 따박딱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올라가는 거야. 보여주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좋아 공무원이 거의 무기계약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과 안 보여주고 올라가지 못하면 거의 무기계약직이죠. 최저식을 쓰면 월급만 올라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간 직원들도 혹시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의원 면직자가 많잖아. 내년에 내후년에 아마 행정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져는 분들은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미듀기 호봉이었는데 호봉제가 없어지고 성과를 조치겠다 하니까 가뜩이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제도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겁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이제 인수의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공표를 한 말이기 때문에 아마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실행되기는 어려울 텐데 제가 봤을 때 2, 3년 안에는 이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직 사회에서는. 그래서 공직 사회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그 말을 했잖아요. 공무원들은 대통령 정권의 영향을 제도적으로 많이 받는 거라고 안 그래요? 정치적 영향이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사기업하고 다르게 사람을 많이 뽑을 수도 있고 적게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제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기사만큼 좀 침울한 기사는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도 공무원이 생각을 해봐야 돼. 과연 만약에 내가 들어갔을 때 호봉지역이 없어져 버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믿을 건 철박통 하나밖에 없어. 앞으로 성과를 가지고 사람의 어떤 등급을 매기고 급여 실정을 하겠다는 건데 과연 내가 이런 데서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면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성과 연봉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직원들에게 성과 압박을 더 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공무원 들어왔으니까 일 안 해도 되기 아니라 무조건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못하면 더 쪼갰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공지사에도 성과주의 많이 채택하고 있긴 한데 사기업보란 덜한데 저렇게 대놓고 해버리면 월급으로 저렇게 차이를 격을 심하게 더 버리면 성과를 안 보이는 직원들한테는 좀 참밥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죠. 급여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우적인 것도. 그래서 내가 좀 오래 근무했다고 짬 대접 받거나 선배 대접 받을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성과가 좋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좋을 수 있어. 진급을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돈도 더 많이 받고. 근데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들어가면 더 고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편하게 눌러 앉아야지 생각하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순간. 돈은 포기해야지 완전히. 진 것도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이들한테 더욱더 잔인한 제도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2019년도 5월 달에 제가 그 진급제에 대한 썰을 풀 때는 그때는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을 했지만 한 5년, 6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가져드릴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분명히 이것도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진급제 바뀌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더 봐야 됩니다. 아무튼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공무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좀 다소 실망스러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어찌 됐든 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한 분들도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무원 제도에 있어서 특히 호봉제가 없어져버리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공무원 준비하던 사람들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냥 짠만짠만 대우받고 인정받고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아무튼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법제화가 바뀐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실행될지 아니면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되는 건 시간 문제 바로 될 수도 있고 좀 시간이 걸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공무원 준비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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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